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올해 2024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아마 두 사람이 경쟁을 할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열풍이 불어갖고 우리 한국이라든지 동북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돌아가는 이런 모든 것을 잘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국제정치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충군 박사님 모시고 첫 번째 시간에는 트럼프 열풍의 원인,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들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충군 박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보니까 아주 건강하시고 또 제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자료가 얼마나 풍성하게 이렇게 치밀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귀중한 그런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느낌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살아났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다 트럼프는 아주 싫어하는 기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이제 강의에 나올 겁니다 누구한테 누가 이긴다고 돈을 걸겠냐 미국 사람들 재미로 돈 걸죠 자기는 트럼프가 이렇게 살아날 줄 미처 몰랐다 어떤 정치가라도 이런 상황에서 살아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서 다음번에 11월 5일에 선거하면 이길 거에다 자기가 거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침통한 표정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미국 학자들이 트럼프 편함이나 트럼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재벌 중에 대통령이 한 번 나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정주영 회장 재벌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벌 좀 말이 안 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나왔을 때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열일히 또 지지를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미국 같은 데서는 부자를 성공한 사람의 표상으로 칩니다 트럼프가 성공한 사람의 표상이고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을 미국에는 귀족이 없는 나라예요 미국은 만들 때 귀족 왕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귀족이 없고 남자 공작 그런 거 없어요 왕 이런 거 없고 공주님도 없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영국 공주 영국 왕 보면 되게 부러워해요 그런데 귀족이 없는 나라가 한 200년 지나다 보니까 워싱턴에 귀족이 생긴 겁니다 그 귀족들이 평민의 나라인데 미국이 그 평민의 나라에 귀족들이 생겨서 평민을 무시하는 거라 그런데 트럼프가 나왔는데 저 사람은 돈이 무지하게 많은 성공한 평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했고 트럼프가 워싱턴을 바꿔놓겠다고 그랬고 그 워싱턴에 있는 귀족들이 방송국의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워싱턴 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조건 트럼프를 싫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으로 안 되는 사람이라 돈이 많으니까 돈 주고서 이거 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한 200년 있다가 생긴 귀족들이 트럼프가 되는 것을 2016년에도 죽어라 반대했고 2020년에는 간신히 이겼고 이번에 또 나오는데 이번에도 죽어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여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떨겨뜨리려고 그래서 내가 그런 내용들 오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 내일 투표하면 무조건 됩니다 내일 투표하면 그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데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그렇다라는 얘기 드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렇게 오해가 많을까 우리나라 기자들이 미국의 기사를 그냥 받았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사의 한 80%는 트럼프는 나쁘다 해요 그런데 20% 미국에서 제일 큰 방송이 폭스뉴스라는 방송입니다 폭스뉴스는 좌파 방송 4개 합친 것과는 같습니다 크기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폭스는 잘 안 봐요 그리고 폭스 나오는 채널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는 폭스를 나누라고 폭스를 보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가 형편없어요 다른 프로가 그런데 폭스뉴스를 보면 비교적 미국 공화당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알 수 있는데 오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정치 공부도 하고 이것이 우리한테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큰 나라니까 미국이 변하는 데 따라서 세계가 영향을 받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미국 대선 진행 형황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 정말 잘 일이 진행되고 있다 아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바이든 대통령이 좀 잘 못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말이죠 미국이 세계에서 기름이 제일 많이 나는 나라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국 LA의 석유값이 우리나라 서울보다 비싸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우리나라는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고 미국은 지구에서 기름이 제일 많은 나라인데 어쩌다가 LA의 석유값이 기름값이 서울보다도 더 비싸냐 사람들 화납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이 미국에서 지금 다 회사 다니는데 아빠 죽겠어 세금이 너무 많아 공화당 때는 좀 세금이 없었는데 그건 이제 공화당 사람들은 여러분 세금을 덜 거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이제 공화당적인 겁니다 민주당은 여러분 우리가 큰 정보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생활을 책임질 테니까 세금 좀 많이 내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차이인데 보통 사람들은 세금을 덜 내는 걸 좋아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 그래서 바이든이 실정과 기름값 오르고 그리고 전쟁이 여기저기 막 터지잖아요 바이든을 무서워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없어요 이스라엘 지금 전쟁 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있죠 무서워 보이지가 않는 거라 무서워 보이면 조용할 텐데 저 사람은 허약해 보여 결단력이 없어 보여 그러면 깡패들이 또 설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딥스테이트 아까 말한 워싱턴 귀족들이 모여서 하는 워싱턴 그게 이제 딥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해 공작이 무작위 맞습니다 여기 그 빨간 걸로 로우페어라고 썼는데 법으로 트럼프를 한번 죽여보려고 트럼프 너는 대통령 출마 자격 자체가 없는 인간이야 너는 부정부패에 쩌들은 인간이고 민간적으로도 막 사기치고 그런 사람이니까 대통령이 될 수 없어서 수많은 90몇 개의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명 씨보다 훨씬 많아요 뭐 그냥 재판 받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인물인가 성격과 정치 철학 그리고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만 하는 게 아니라 금년 11월 5일 날은 상원의원도 선거를 합니다 미국 상원은 각 주마다 두 명씩이에요 그러니까 오실주 곱하기 2 그래서 100명입니다 그런데 인기가 6년인데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2년마다 뽑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33명을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하원, 하원의원은 435명인데 이거는 인구 비례로 하원의원이 있습니다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아무리 작은 주라도 상원의원은 두 명이에요 미국의 와요명주 같은 주는 인구가 인천보다도 적습니다 주 하나가 그 주에는 상원의원은 두 명인데 하원의원은 한 명이에요 왜? 인구가 너무 적어서 그런데 하원 435명은 이번에 다 뽑습니다 한국 사람도 이번에 출마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주지사 50개주에서 11개주를 이번에 선거를 한다 그래서 금년은 선거의 해 2024년은 아주 큰 선거의 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선거 그러니까 공화당도 자기 후보를 뽑고 민주당도 후보를 뽑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후본데 거기 나도 나가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비 선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민주당하고 공화당 표는 틀리는데 몇 표 이상 되면 후보로 확정이 되는 거라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도 나가서 지금 각 주별로 선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각 주별로 선거를 하는데 보통 때 같으면 한 6월 말 7월쯤이 돼야지 민주당 공화당 후보가 대략 이번에 이 사람이 후보라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빨리 아직 표를 다 걷지 못했는데 나머지 후보가 다 탈락해가지고 혼자 남았어요 자기가 당선권 표는 아직 못 얻었습니다 아직 50개 주가 다 하질 않았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제 100% 확실한 후보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는 당신이 후보라는 사인은 종이는 아직 못 받은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현직 대통령은 항상 문제없이 거의 되는데 바이든도 지금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50개 주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민주당의 후보라는 종이는 아직 못 받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이번에 붙을 거다라는 것은 다 확실히 아는데 미국 주들은 미국 대통령은 각 50개 주의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대표가 아니라 50개 주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 우리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50개 주가 선거를 다 하는데 3월 5일 날 15개 주가 한꺼번에 했어요 3월 5일이 화요일인데 그래서 그것을 슈퍼 투스데이라고 그럽니다 슈퍼 화요일 슈퍼 화요일까지 하면 대략 어느 해든지 누가 대통령이 될까가 어렴풋이 보이는데 이번에는 확정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오피셜리 네임드 프리즘티브 리퍼블리칸 노미니 프리즘티브라는 것은 아직 법적으로는 아닌데 이제 확실히 공화당의 후보가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5일인데 미국 사람들 날짜 정하는 것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이것도 날짜가 매년 바뀌어요 매년 11월 몇 번째 목요일 그러니까 목금토 이렇게 해서 며칠을 그냥 억울하지 않게 우리나라는 가끔 가다가 명절이 일요일이라서 월요일날 쉬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매 4년마다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 웃기죠 첫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 첫째 월요일이 빠르면 1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화요일은 2일이니까 그래서 매년 11월 2일 혹은 또 첫째 월요일이 아주 늦으면 7일 날 되겠죠 월요일이 7일일 때는 11월 8일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는 11월 2일서부터 8일 사이에 금년에는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이 11월 5일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관되면 없어져요 신문에도 안 나고 텔레비제도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매일 보고 살았습니다 하도 퇴임한 대통령인데 나쁜 말로 하면 너무나도 설쳐가지고 한 번도 텔레비제도 트럼프가 안 나온 날이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말이죠 미국 대통령 사상 퇴임한 대통령이 이렇게 설친 적이 없는데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져서 대통령에서 쫓겨난 거냐 그런데 70%가 우리가 이겼는데 쫓겨났어 라고 대답합니다 트럼프를 찍었던 사람 중에서는 75%가 바이든은 부정으로 당선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으니까 대통령에서 나온 다음에 백악관에서 나온 다음에도 그렇게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미국의 텍사스주의 공화당 텍사스가 이제 또 대표적으로 공화당주인데 그 텍사스주의 공화당에서는 바이든한테 공식으로 우리는 당신을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라는 결의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는데도 많은 미국 사람들이 저 사람 부정으로 됐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가보면 사람들이 티셔츠에 45, 47이라고 쓴 걸 많이 입고 다닙니다 45, 47 저게 뭘까 지금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 한 사람 수를 다시 보면 45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번 한 적이 있는 거라 한 사람이 두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로브 클림브랜드라는 대통령 이 사람이 이제 민주당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년 하고서 벤자민 해리슨이라는 공화당 후보한테 졌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 있다가 다시 덤벼 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서 이겼을 때는 8년을 한 번에 하면 1대가 되는데 건너뛰게 되면 두 번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24대 대통령도 했습니다 그래서 클림브랜드가 22대, 23대는 벤자민 해리슨, 24대가 또 클림브랜드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내가 45대 대통령이었는데 떨어져서 바이든이 46대가 됐는데 내가 이기면 47대다 그래서 티셔츠에 45, 47이라고 저걸 뭐 그냥 모자에도 45, 47이라고 쓰고 야단, 야단이죠 그래서 두 번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미국에 되면 132년 만에 기록을 세우는 겁니다 13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옆에 있는 그로브 클림브랜드 대통령이 한 번 걸러서 두 번을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대통령이 당선되면 판단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은 두 번 당선될 수 있습니다 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되면 그럼 앞으로 4년 하는 것이지 새로 시작한 거니까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으로 또 기록을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세우는 건 다 기록입니다 가장 빨리 후보가 된 현직이 아닌 대통령 가장 빨리 후보로 확정된 현직이 아닌 대통령 아이오아라는 데서 제일 먼저 하는데 1월 15일 가장 압도적인 표처로 이긴 대통령 두 번째는 뉴햄프저라는 데서 하는데 거기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이긴 사람 쭉 아직까지 한 곳에서 전부 히스토릭 레코드 역사적인 기록을 세워가면서 지금 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맨 처음에 2016년에 나왔을 때 그때는 17명이 붙었습니다 공화당에 17명인데 17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17명을 차곡차곡 했는데 이 사람의 전략은 대단합니다 여기서 제일 센 사람이 부시예요 부시는 부시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고 아들이 대통령이 됐는데 또 제 부시라는 사람이 되면 대단한 3대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집이었는데 이 사람이 거의 된다고 다 그랬을 때 트럼프라는 무명이 나와서 제일 먼저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이제 별명을 놓습니다 에너지가 아주 약한 인간 로우 에너지 로우 에너지 그러면 이거 망하는 거라 미국에서는 대통령인데 에너지가 없으면 망하는 거죠 로우 에너지라고 해서 매일 손가락질 했더니 결국은 그 로우 에너지가 분노해 가지고 어벙벙거리다가 떨어져 나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센 사람이 마르코 루비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또 괜찮은 로우인데 마르코 루비오는 미국적으로는 작은 키도 아니에요 175인가 그런데 리틀 마르코 꼬마 마르코 꼬마라는 별명을 받으니 맥을 또 못 쓰는 거라 미국에서 꼬마 소리 듣거나 맥아리가 없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는 그래 가지고 큰 사람 두 놈을 제끼고서 그리고 그래도 거의 한 7, 8월까지 갔습니다 그 17명을 다 깨는 걸 보고서 야 참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로 사과를 안 해요 절대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 전략이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그리고 나쁜 소식이 없는 소식보다는 낫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막 욕먹는 게 어디서 욕 안 하는 것보다 욕먹는 게 더 나아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미국 하원 국회의장한테 뉴트킥리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자기가 대통령 선거를 나가고 싶은데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3월에 주마다 다르니까 순서가 같아요 매년 사우스 캐롤라이나까지 뛰려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뉴트킥리치라는 하원의장 레이가 대통령 때 하원의장 한 사람이 한 7천만 달러 내지 8천만 달러는 들고요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거 요트한 대값밖에 안 되네요 그러더래요 요트 한 대값인데 그런데 요트보다는 그게 훨씬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가서 사우스 캐롤라이나까지 갔는데 사우스 캐롤라이나까지 해서 트럼프가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와서 그러더래요 3천만 달러 밖에 안 썼다고 7 내지 8천만 불이 드는데 자기가 3천만 불까지밖에 안 쓰고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예비선거까지 간 거예요 그 사람의 기본 철학은 더 싼 값으로 계획보다 더 빨리 이게 이 사람이 철학입니다 더 싼 값에 더 빠른 시간에라는 우리나라에도 트럼프 타워 있죠 서울에 가면 트럼프라고 이름 붙인 건물이 있습니다 이름 붙이게 해주고 돈을 얼마나 벌어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트럼프라는 이름이 건물 건축계에서는 아주 또 최고로 치기 때문에 이름을 빌려주고 그렇게 물론 이제 와서 그 퀄리티 컨트롤은 다 하죠 요번에도 10명 나왔습니다 요번에 10명 나왔는데 뭐 드사티에스라는 이 사람이 예일대학 나오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펜스는 전번에 부통령했던 사람이고 요 니키 에일리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셨을 거예요 인도계 여잔데 그래도 요 며칠 전에 비로소 관뒀습니다 전혀 가망성이 없는데도 계속 나와가지고 난 끝까지 한번 붙어볼 거야 왜 트럼프는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잖아 하도 범죄를 많이 저질러서 허망된 그런 꿈을 가지고서 최근까지 있다가 이제 나간 그런 인도계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가들이 우리나라나 세계의 정치가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래 정치학 공부할 때 미국 책 읽어도 우리나라가 분석이 됩니다 다 인간들이 다 그래요 정치 권력이 우리 대학교 때 교수님이 말이죠 정치학 개론 교수님이 너네들 자네들 권력의 맛을 아는가 그러더라고 우리가 권력의 맛을 어떻게 압니까 대학교 1학년짜리들이 교수님은 아세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지 그런데 책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 짜릿하다고 써 있다네 권력의 맛은 짜릿하대요 권력이라는 것은 정치 권력은 정의가 어떤 줄 아세요? 남이 하기 싫은 것을 하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권력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이 본받으려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따라하는 건 권력이 아니야 정치학에서는 하기 싫은 것을 하게 하는 힘 그래서 정치 권력은 부정적입니다 이 사람이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내가 권력이 있어서 시키는 거 그거는 권력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권력 관계를 니키 헤일리가 이런 권력에 맛을 들인 사람이라 원래는 2016년에 4년 전에 선거할 때 트럼프가 후보가 되는 날 같은 공화당인 이 사람은 사우스 캐롤러에나 주지사였습니다 나와서 트럼프 후보의 연설문을 평가하라고 그랬더니 나쁘게 평가하더라고요 나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 유엔 대사를 시켜줬어요 유엔 대사는 미국에서 국무장관하고 같은 급입니다 대사 중에서는 유엔 대사를 최고로 찝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렸는데 이번에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니키 헤일리라는 여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하면 나는 결코 출마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야 하니까요 그래놓고 제일 먼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 비디오가 여러 어깨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다가 보통 나가면서 내 편은 트럼프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내 편은 누구한테 갈지 몰라요 트럼프가 잘하기를 바랍니다 라고까지만 얘기하고 지지를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정치 권력이라는 게 제3후보로 나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 코코스라는 말이 있고 프라이머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코코스 내가 미국 공화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이오아는 코코스라고 그러는데 아이오아주의 공화당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 몇 명 중에서 트럼프가 제일 좋은 것 같으니까 우리는 트럼프를 믿시다 그게 코코스예요 그런데 뉴햄프스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는 우리말 그대로 하면 예비선거입니다 그리고 코코스라는 것은 위원회 그래서 위원회에서 할 때는 그 당 사람들만 가서 하는데 프라이머리가 될 때는 내가 이제 여기가 뉴햄프스 주예요 여러분들은 공화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트럼프인데 거기로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나와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좋은데 트럼프랑 싸우면 바이든이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와서 니케일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맹점이에요 자기가 저쪽 후보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반대되는 사람을 찍는 거 그래서 뉴햄프스 같은 데서는 니케 헤일리가 생각보다 퍼센트를 많이 받는 겁니다 니케 헤일리를 찍었다는 사람한테 기자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11월 5일 날은 누굴 찍을 겁니까 당연히 바이든 찍죠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따지지 않고 가서 마음에 안 드는 후보에 반대되는 사람을 찍는 거 이런 일이 있는데 니케 헤일리가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그래서 코커스 프라이머리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도입하다라고 주장했던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후보들 그러면 정상적으로 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A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후보에 반대되는 사람한테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후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민주주의의 맹점인데 그래도 이제 미국 같은 데도 보면 맹점인데 아주 재미있어요 캘리포니아는 총 54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표 중에 대통령 선거인단 표는 538표예요 그게 뭐냐면 하원 435명 더하기 상원 100명 그러면 535가 나오죠 그런데 워싱턴은 특별실에서 거기 세 표를 주는 겁니다 더하면 538 그래서 538 중에서 절반 269보다 한 표도 많은 사람 270표 이상 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가서 투표하는 거는 내가 트럼프에 찍은 거는 트럼프를 찍은 선거인단에다 투표를 한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인단에 당선된 사람들이 금년은 7월 달이에요 7월 전당대에 와서 투표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의무가 아니에요 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해서 선거인단이 됐는데 와서 바이든 찍어도 그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법으로 안 만들어놨느냐 이제까지 말썽이 없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법이 많을수록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지켜야 될 거가 많을수록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정책 공식에 나오는데 캘리포니아가 54라는 뜻은 상원위원 2명 더하기 하원위원 52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54표예요 무려 그런데 여기는 조그만 주 와요명 주 3표 노스다코다 3표 사우스다코다 3표입니다 이 3표인 주는 하원위원 1명 상원위원 2명 그러니까 그냥 대략 계산해 보면 여기는 하원위로 1명밖에 안 되는 거구나 여기는 하원이 52명이구나 즉 캘리포니아 인구는 와요명 인구의 52배구나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할 때는 여기는 54표 여기는 3표니까 대통령 선거에서는 인구가 52배인 캘리포니아가 와요명의 18배밖에 역할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요명은 3표 인구는 5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와요명보다 52배 인구가 많은데 대통령 선거인단 수는 18배 3표하고 52표니까 그래서 이 조그만 줄을 다 먹어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표 수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거예요 전문에도 트럼프보다는 힐러리가 표를 더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인단 표가 트럼프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헌법적인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미국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50개 주의의 대표를 뽑는 거다 그러니까 와요명 중에서 한 표라도 트럼프가 더 많이 갖고 오면 그 3표가 가는 건데 한 표밖에 없는 사람이 다 가져가네 우리가 여기 인천시장 뽑을 때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사람이 인천시장 되는 거죠 그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데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미국이 13개 주가 나라가 될 때 그때 인구가 많은 버지니아주는 인구 수대로 국회의원을 만듭시다 그랬더니 인구가 아주 적은 뉴저지주 같은 데는 그러면 나는 미국 안 할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살게 너희는 인구 많다고 30표 우린 인구 없다고 2표 그러면 되니? 그러면 안 해 그래서 타협으로 나온 것이 국회를 두 개를 만들자 아무리 큰 주든 작은 주든 두 명씩 대표인 상원을 만들고 그리고 인구 비례라는 하원을 만들자 그래서 타협안으로 나오고 이것이 헌법으로 지금까지 250년을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요명 주 같은데 인구 비례라는 너는 한 표 가죠 캘리포니아는 52표 가질 게 그러면 와요명 독립선언합니다 나 그럼 미국 안 할 거야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미국은 합중국이라고 그러죠 United States 국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미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벽하게 합법적인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여기가 세 명이 아니라 와요명 인구가 57만이고 캘리포니아는 3,900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68배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는 68배 되는데 인구 68배 되는 캘리포니아가 와요명의 18배 밖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거는 CNN 방송은 트럼프를 아주 싫어하는 CNN이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코뮤니스트 뉴스 네트워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저거 공산주의자들이야 저거 전부 그래서 CNN 옛날에 클린턴만 좋아해서 클린턴 뉴스 네트워크 이런 말도 가지고 있던 방송인데 망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개표하는 날 CNN 보는 사람은 200만인데 폭스뉴스 보는 사람은 800만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것만 봅니다 그런데 CNN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번에 한 번 더 할 확률은 정말 현실적이야 제가 맨 처음에 소두에서 말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트럼프가 끝난 줄 알았지 탄핵 사태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이 사람이 그리고 1월 6일 날 대통령의 4년 전에 12월 선거에서 떨어진 다음에 취임을 1월 2일 날 하는데 1월 6일 날 의회에서 확정하는 날인데 미국 국민들이 의회에 난입한 사건이 났습니다 의회 난입 사건을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가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정부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고 국가 반역자라는 거라 그래서 제이싱스라고 그래요 제이싱스 1월 6일의 사건 1월 6일 사건에서 그래서 민주당은 저 사람은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는 거야 국가를 전복하려는 사람이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도 살아남았다 그래서 살아서 돌아왔다 살아남았고 이길지도 모른다 이렇게 쓴 거예요 I never I thought he was done 나 그 사람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but I would bet on 트럼프 그런데 트럼프가 이긴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 아주 기분 우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 좌파 언론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미국 좌파 언론 중에서 아주 극좌파가 이 아줌마인데 아줌마가 아니네 이 사람은 동성연애자예요 아차 골치 아픈 사람들 많은데 방송을 하다가 아이오아에서 역사상 최고로 이겼는데 방송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미국 선거가 시작되는 것이 매년 선거하는 해 1월 초에 아이오아주에서 하는 코커스입니다 그 아이오아주의 주법에 예비선거 첫 번째 하는 주가 아이오아주다라고 아예 명기가 돼 있어요 아이오아주에서 맨 처음에 하는데 이번에는 영화 15도 되고 눈이 펄펄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어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고 할 정도로 트럼프가 압승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다는 연설을 방송을 안 해주면서 안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방송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거 완전히 웃기는 미국도 바로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47대 43 이게 작년 8월 겁니다 금년 2월 거가 48대 43 상대가 안 되죠 지금 보시면 그리고 미국은 미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호남 영남 싹 갈리고 충청도 표 여기서 이제 누구로 가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바뀌는데 미국의 충청도가 6개 줍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왔다 갔다 해서 영어로는 스윙스테이트라고 그래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줄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스캐롤라이나 39대 49 네바다 40대 48 조지아, 위스컨싱, 아리조나, 펜실베니아 1월 2월 달 조사인데 지금 하면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이기에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줄 아는 줄 알고 전부 트럼프 쪽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그 이슈들을 보면 뭐가 제일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입니까 지금 미국 여러분들 미국 가기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멕시코에 비행기 타고 가서 걸어가면 됩니다 내 미국인 친구가 미국어는 아주 편한 방법 가르쳐주겠대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비행기 타고 멕시코에 와서 그냥 걸어오래 어디로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까지 버스로 태워다 준대요 바이든 정책이 국경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800만 명 들어왔다고 그러죠 몇 년 사이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미국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그게 왜 심각하냐고 그래요 노동자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리들도 옛날에 다 그렇게 온 거 아니야 미국이 희망의 땅이라서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왜 막아 공화당 쪽에서는 국경이 없는 건 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저놈들이 뭐 하는 놈인지 어떻게 알아 마약장사인지 흉악범인지 어떻게 알아 트럼프가 그 사람들을 흉악범이라고 그러고 테러리스트라고 할 때가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게 제일 많아서 41% 그 놈의 경제 문제가 33% 외교정책 7% 미국 대통령은 외교정책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바뀌어도 외교정책은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별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외교정책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 4% 이렇게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보도 시큐리티 국경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 아리조나가 멕시코랑 붙어 있는데 텍사스는 말이죠 연방이 안 막아주니까 텍사스가 막고 있습니다 가서 텍사스 주지사가 거기다 철조망 쳤어요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철조망 거둬달라고 법원에다가 고발했습니다 철조망 거두는 이유는 철조망 때문에 자기네가 순찰을 잘 못하겠대 그러니까 텍사스 주지사가 너네들이 순찰을 안 해서 이걸 만든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 공화당 주 26개 주가 철조망을 더 보내주겠다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군대까지 보내주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군대가 있습니다 주방위군이라고 그러죠 군복은 똑같아요 그냥 보통 여기 와 있는 미군이 연방군인데 주군대도 계급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텍사스는 저거 독립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지금 혼자서 국경을 맡고 있죠 그런데 이제 보도 트럼프가 되면 국경 문제 지금 하여간 바이든은 국경 문제가 마이너스 70일 아주 못하고 있어 그런 점입니다 경제도 마이너스 60일 전체적으로는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좋다는 거하고 내가 좋은 거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내가 기름을 지난주에는 자동차한테 까뜩 집어넣는데 5만 원에 넣었다 그런데 이번 때는 10만 원이 됐는데 그럼 내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정유회사는 괜찮아요 소유회사는 괜찮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국민이 느끼는 거하고 전체 수치하고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전체 수치로 보니까 얼마나 좋아 소유회사가 500억 벌었잖아 그런데 나는 5만 원 잃었거든 바로 이런 면에서 바이든이 잘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트럼프 때 좋았다가 65%입니다 바이든이 돼서 나쁘다가 59%예요 지금 현재 미국 사람들 여론조사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은 나한테 도움이 되었지가 40% 나를 힘들게 해서가 25%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의 정책은 나를 좋게 해서가 18%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 43% 여러분 인천시장이 여러분 다음번 차는 무조건 전기차 사세요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거 마음에 드는 거 사세요 그게 공화당입니다 민주당은 기후가 나빠지니까 공기가 더러워지니까 전기차 사세요 규제예요 바로 그게 규제가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아니 우리가 알아서 사는 거지 바로 이런 식으로 나를 힘들게 하였다가 바이든 때 너무 많은 거예요 공기 깨끗하게 한다고 미국 소규를 그만 파라고 그랬는데 미국 소규를 그만 파다 보니까 미국이 소규를 팔던 나라인데 이제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국제유권이 쫙 오르는 겁니다 국제유권이 쫙 오르면 제일 기분 좋은 나라가 러시아 왜? 소규를 팔아먹는 나라니까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 된 다음에 푸틴이 돈을 왕창 벌어서 그걸로 우크라이나를 때린 겁니다 아주 웃기는 얘기예요 트럼프는 매일 나 푸틴 좋아해 푸틴 사랑하지 푸틴하고 내가 친구야 그런데 미국이 소규를 너무 많이 파니까 푸틴이 죽을 지경이라 소규값이 다 내려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계산하면 바이든이 대통령 된 다음에 소규값이 2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보통 1,600원대 후반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는 1,200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1,400원 1,500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때가 바이든 때보다 우리 국민들은 소규를 1,200원에 500원 정도는 덜 내고 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다 따지면 방위비 분담금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 국민이 일주일 소규가 바뀐 거로 트럼프가 내리는 거 다 내고는 남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재미있는 거는 흑인들은 트럼프를 찍을 확률이 10% 미만이에요 기가대야 1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8%가 나 트럼프 찍을 거야 그리고 서버반 워머니라는 건 뭐냐면 대도시 근교가 미국에서 제일 부자들 사는 데입니다 대도시의 변두리 그러니까 서버브라고 그러죠 거기에 사는 여인들 이 사람들이 주로 대학 교육을 받은 미국의 엘리트 여성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3%가 나 트럼프 찍을 거야 히스패닉 저쪽 밑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48% 이건 놀랍게 높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30세 미만이 51% 이건 또 정말 놀라운 숫자예요 젊은 사람들이 바이징이 된다면 집을 못 사요 집값 오르고 인플레 오르고 빵값도 비싸지고 LA 가면 햄버거 하나가 20달러입니다 말이 돼요 이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인기가 좋아지고 있죠 여자들 중에서도 트럼프가 더 좋아 트럼프의 정책이 나한테도 좋았지가 39% 바이든이 좋았지가 18% 바이든이 지금 여자들을 꼬시려고 하는 거 뭔지 아세요? 낙태 마음대로 해도 돼 왜 트럼프가 그거 못하는 거야? 낙태는 네 자유인데 그거로 이번에 연두연설에서도 트럼프는 낙태도 못해서 여러분들 여자들의 권리를 뺏었습니다 라고 바이든이 소리치는 거예요 되게 비교도교적이고 그렇죠 조그만 숫자인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놀라운 거는 민주당 중에서 트럼프를 찍겠다가 8%예요 나는 민주당인데 트럼프 찍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론조사에 보니까 10% 바이든을 지지했던 사람 10%가 2020년에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를 찍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0%면 800만 표라고 바이든이 자기가 8천만 표 얻었다고 그랬거든요 트럼프가 한 7천, 한 4,500만 표 그럼 거꾸로 계산해 보세요 그럼 이쪽에 800만 표 오고 저쪽에서 800만 표 빼면 이제는 전체 숫자에서도 트럼프가 앞서는 거가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은 정강정책인데 석세스 오브 트럼프 유니티 플랫폼 그러니까 이제 정강정책에서 국민을 단합시키느냐 뭐 이런 건 물어보니까 트럼프는 97% 바이든은 83%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열정적으로 트럼프가 좋아요 나는 트럼프가 오면 뛰어가서 막 환영하고 싶어요 우리 딸내미가 그랬습니다 자기 사는 동네에 트럼프 왔다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자기가 아 이러다 깔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는데 그 열렬한 지지층이 많습니다 트럼프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바이든 옷 입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48대 23 우리 그림 한두 개 보고서 또 한 10분 쉬었다가 후반기 하겠습니다 트럼프로 모자에다가 써갖고 왔는데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미국 사람이죠 미국은 얼굴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얼굴은 이런 얼굴이 우리나라 얼굴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얼굴이 없어요 왜? 미국은 만든 나라니까 전 세계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 다 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나라 하나 만드는데 이 나라는 미국이야 라고 하면 만든 겁니다 미국은 피가 미국은 우리는 할아버지들이 다 같아요 쭉 올라가 보면 같은 할아버지입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할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우리라고 느끼는 겁니다 위필링 우리라는 느낌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필링의 근원은 same grand father입니다 할아버지가 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할아버지는커녕 아버지도 다 달라 너네 아버지는 일본이냐 너네 아버지는 독일이야 너네 아버지는 영국이야 다 외수들끼리 만났구나 그런데 어떻게 위필링을 느껴요 미국은 미국은 손자가 같은 나라입니다 손자가 같아요 미국의 위필링은 손자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손자가 같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은 만들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c 크리스찬티 우리는 민주주의 헌법을 믿어 콘스티트유션 우리는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믿어 캐피탈리즘 3c 하나님 그리고 자본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이승만 박사가 그것을 그대로 배워왔는데 그대로 하고서 한 나라를 더 집어넣은 거가 미국은 혼자 강대국이죠 우리는 약하잖아요 우리 약한 것을 메꿔줄 강한 힘 그래서 한미동맹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승만 박사의 공국정신은 미국 공국정신하고 세 개가 같아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한미동맹 바로 땡큐 로드 땡큐 로드 지저스 포 프레지던트 트럼프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써가지고 지금 데모하는 겁니다 바로 열정적인 지지자들이 많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확실하게 다음번 후보는 거의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آego 오 manual 열정 끌어 음식 가기 changes 우녀 하면 lerin 댹 미 dyslex 하 여 procrast Protestant ord 말 änd specialty По google Aquí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